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인프 캘린더의 리셋 버튼 쇼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을 사용하면 날짜 선택을 초기화하는 버튼을 달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리셋 버튼 쇼 속성을 투르로 설정하면 인프 캘린더의 달력 하단의 초기화 버튼이 표시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인프 캘린더입니다. 리셋 버튼 쇼 속성의 기본값은 펄스입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리셋 버튼 쇼 속성 값이 펄스인 경우 인프 캘린더 달력에는 날짜 설정 초기화 버튼이 표시되지 않습니다.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리셋 버튼 쇼 속성 값을 투르로 변경하십시오. 저장합니다.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인프 캘린더의 달력 하단의 날짜 선택 초기화 버튼이 표시됩니다. 실제 날짜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날짜 선택이 초기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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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